평생을 수행하며 후학을 지도해온 봉암사 수좌 정명대종사의 열반 1주기 추모법회와 부도탑 제막식이 어제 문경 봉암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추모법회는 삼배와 축서사 조실 무여대종사, 수좌 대표 영진스님, 문도대표 선타스님의 분양순으로 진행됐고, 추모법회에 이어 희양산자락에 마련된 정명선사 부도탑 제막식이 봉행됐습니다. 사리가 모셔진 정명선사탑은 불법, 성을 의미하는 면이 다른 세계의 자연석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봉암사 주지 원광스님은 정명선사탑은 평소 절제 있게 살아오신 스님의 삶의 모습과 가장 소박한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명대종사는 조계종 종립특별선언 봉암사 태고선언에서 지난해 12월 원적에 들기 전날까지 80이 넘는 나이에도 깨달음을 향한 구도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